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야가 바뀌고 오늘 첫 녹화거든요.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행복해요. 왜 행복하세요? 뜨는 태양은 똑같은 태양이고요. 그리고 172명을 등에 얻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앞날이 좀 기대됩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40년 정치 인생으로 어떻게 요리를 할까. 요즘 기대가 많습니다. 뼈가 있는 기대인데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도감이고요. 대선을 승리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대선 결과가 지금과 다르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저희는 끔찍하거든요. 하지만 남아있는 숙제가 너무 많다. 일단 국회의 이 높은 벽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차기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까. 물론 당선인께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당도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죠. 권력을 잡은 정권의 주체가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사 하나, 정책 하나, 무게감,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것을 해석하고 전망하는 작업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첫 주 행보 어떤 부분 좀 주의깊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경북 울진 쪽에 산불 피해 현장 방문. 역시나 빨리 잡혔습니다. 그 일정이. 당선인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곧 이제 두 달도 안 돼서 취임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현장에 발빠르게 가신 게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지금부터 검찰 영역이 아니고 이제는 정치 영역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할 못이에요. 정치를 모릅니다. 정치의 연력도 짧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지금 파트너가 되어 있는 안철수. 역시 정할 못이거든요. 본인이 지시, 상향식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런 정치만 해 있지 화합하면서 묶이면서 하는 정치는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치를 모른다가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뭐지?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에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인데 통합 아젠단 던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10일 동안 행보를 보면 통합 행보가 전혀 없었다.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당내 통합을 위해서 당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정치 고수들, 정치 오랫동안 아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모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홍준표 전 후보나 유승민 후보.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도 만나야 되고요. 김분성 의원이나 은퇴한 고문들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뭐를 하고 인수위원회는 어떻게 인사를 하고 당은 어떻게, 당과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하나도 그림이 안 그려있을 거예요. 당선인께서 정치를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거부감 새끼니까요. 당선인이 그래요. 뭐 깨서입니까? 무슨 윤비어처가 써요? 아니 저는 그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깨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깨서하고 올 분서부터 대통령 깨서하고 지금은 당선인이 그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이 그래서 깨서 깨서 그런 게 무슨 깨집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할래요. 알았어요. 정치를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홍준표 의원만 해도 벌써 이번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어요. 지금 현역 권영진 시장하고 당내 경선을 하든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당선인이 홍준표 의원을 만난다? 그러면 그 편들어주는 거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만 해도 최근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만나면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인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총리가 누가 지명되느냐잖아요. 그런데 총리 지금 후보군이 꽤 여러 명이 나왔어요. 의석의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도 쉽게 반대표를 던지기 어려운 분들이 몇 분 벌써 이렇게 부상하는 게 보여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치를 잘 모른다. 정치 초보다 그랬지만 인사나 이런 걸 볼 때 아닌 측면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 보여요. 총리 후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인수에 포함되어 있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더 거론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다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박주선 전 의원도. 왜냐하면 이거 민주당이 통보 안 시켜주면 임명이 안 되잖아요. 총리는 더군다나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건너갔다고 해서 다 이게 인준을 찬성을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이분들은 민주당에서는 다 이미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온갖 문재인 대통령에게 험담을 하고 나가면서 민주당에도 각종 험담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4명 지금 거론이 됐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그나마 민주당 쪽에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대선 때 다당제를 깨고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다당제를 만들고 민주당에서 당시 의청을 통해서 다당제 구조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의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반대하기 조금 어렵지만 나머지 분들은요. 배신자 프레임이 쌓여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올라오는 순간 서류로 한 2년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만 바라보고 정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낙마를 시킨다, 표결을 통해서 총리의 임명에 반대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비춰질까? 여당을 오래간만에 하니까 조금 감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인데 만약에 반대해서 총리 임명 못하잖아요. 책임은 지명한 사람한테 책임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하세요 해서 한 1년, 2년 동안 서류로 가면서 국적 운영 제대로 못하고 그럼 바로 레임도 가고.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가 민주당 당내에서 배신자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이러다가 한방에 훅 가실 것 같은데요.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면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새 정부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징들이 좀 보이시나요? 우선은 흔히들 뽑는 특징 중에 하나가 친이계의 부활 이런 표현들을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이명박 정부 때 중용됐던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캠프를 구성할 때부터 조금 그런 특징이 눈에 보였는데 서울대 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인사 아닌가 싶은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처럼 지역 안배, 남여성 안배 이런 걸 할 때 외형적으로는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이나 그 자리에 적절하지 않은 분도 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 경우처럼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내부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저는 지금 김용남 의원이 지정한 게 저게 무척 자당이기 때문에 좀 점잖게 비판했는데 저게 무척 아픈 거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동종 번식의 위험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종 번식의 위험성이요? 네. 동종 번식의 위험성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게 능력 위주로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착각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구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뽑을 때 시험 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공정한 잣대인 것 같지만 정치라고 그래서 제가 정알못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건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각계각층 각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그 균형 맞게 골고루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뭔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인수위가 향후 정부의 상반기 정도로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성격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을 만나라, 유승민 의원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당에서 자기를 지지 않았던 그룹들을 만나라는 의미였어요. 상징적인 의미였었고요.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단점은 이러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 않도록 반대하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쓴 소리도 좀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옆에서 예스맨들이 올린 안을 갖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출신들 능력이 있죠. 그때 능력이 있지만 국민들 전체의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정부를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자기를 찍었던 48%만 볼 것이 아니라 찍지 않았던 52%도 봐야 되는데 그럼 그들의 목소리는 어디서 들을 거냐. 이 인수위원 갖고는 52% 목소리는 안 들립니다. 인수위원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당선인 특별고문, 보좌역 이런 게 추가로 더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수위원 외에 다른 자리들을 보면 쓴소리를 많이 했던 장성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만 먹고 서울대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런 비판은 충분히 시석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인 능력은 좀 갖춘 인사들이 포함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과거에 국정에 참여한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시고요. 물론 그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만 그리고 교수 출신분들이 또 상당수 차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실무적인 능력은 갖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김용란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2007년도에 박근혜 대표하고 세게 경선했잖아요. 그리고 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잡고 있었는데 2012년 9월 대선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까지 4년 6개월 동안은 거의 당하고 반목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당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윤석열 후보도 보면 당선인도 보면요 당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와중에도 보면요 이준석 대표하고 충돌을 많이 했잖아요. 전 정부에 있었던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의 인식이 당과 좀 갈등과 부정과 여의도 정치를 좀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정부는 출번부터 좀 위험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청와대하고 당이 반목하는 관계였다라고 하신 거는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지나친 말씀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여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 다 청와대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됐었거든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당하고 당정 간의 어떤 이견이 그렇게 크게 노출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뭐 이제 MBT 인사들 얘기를 했으니까 요 얘기 또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회동을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무산이 됐는데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독대 오찬 회동이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회동 전 당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MBT의 사면 요청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서부터 사면 요청을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청와대 소통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할 때 두 명의 대통령 사면 건의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두 분의 범죄 사실,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저는 명분이 이런 거 아니에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건의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가둔 누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나요? 그런 바 없잖아요. 당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공소유지가 되고 실형을 끌어냈던 거예요. 정의 사면시키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다음에 사면시키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의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였는데 마치 이것을 공식화시켜서 부담은 대통령한테 주면서 광은 자기가 팔고 이런 부분의 정치적 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뜻입니다. 의제 자체도 그렇지만 이런 의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먼저 나오고 그것도 무척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발표되는 무렵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이전부터 나왔었죠. 당선되자마자. 내심 이게 조율이 어느 정도는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조율이 돼서 이제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구나 그랬는데 수요일 날 예정돼 있던 회동이 무산됐잖아요. 또 갑자기 아침에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된 거였구나. 뭐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책임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면권은 명백히 대통령의 권한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아직은 두 달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다 국민화합이라는 큰 명목을 위해서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면서 임기를 끝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정말 사면이 절실했다고 하면요. 비공식적으로 먼저 청와대에 타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청와대가 그런 뜻이 없다고 하게 되면 공개하지 않는 게 맞죠.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걸 만약에 사면을 해주면요. 본인들은 분명히 현 정부에서는 사면할 뜻이 없다고 밝혔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사면할 뜻이 없다고 하는 정치의 입장이 분명한데 언론에 미리 내보냈어. 그럼 만약에 사면을 해주면요. 누구 공으로 될까요. 당선이 공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아까 화합 통합 얘기를 하는데요. 화합은요. 자기를 찍지 않은 52%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바라는 사람은요. 윤석열 후보로 찍었던 48% 중에서도 아주 골수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아잔다에도 안 맞습니다. 마치 이 화합과 통합이라고 하는 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식구 풀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화합과 통합의 카드로도 안 맞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창피죽이거든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과거 2017년 대선 토론 과정에서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게 했던 표현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배배 꼬여서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사면은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를 하는 거고 누가 봐도 그리고 사면 그 건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사면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게 되면 그게 어떻게 전부 당선인 공으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죠. 사면을 건의하는 거를요. 삼성에서 비서실이 회장한테 건의할 때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건의합니까? 그래서 이미 건의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아니 당선인이 뭐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실무협상을 하잖아요. 장재원 실장하고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실무협상을 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그 라인이 있는데 왜 그걸 미리 얘기 안 합니까? 그다음에 배배 꼬인 게 아니라요. 야당 되니까 힘이 납니다. 이제 본성을 찾은 것 같아요. 여당이 안 맞아. 아 본성보다 이성을 좀 찾으세요. 이성이 본성이에요.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와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유튜브에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